기기 뒤쪽 전원선 연결 후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. 앞면 조작구의 전원을 터치해 기기를 켜줍니다. 세단할 문서를 토익구에 넣어 세단해 줍니다. 원만한 세단을 위해 최대 세단량의 50에서 60% 세단을 권장드립니다. 세단 중 문서가 걸렸을 시 정지와 역회전 버튼을 터치해 문서를 제거해 줍니다. PKJ270WM, WL은 270mm의 토익폭으로 최대 비폭까지 세단할 수 있고 4x30mm의 꽃가루형 세단칩으로 잘게 세단됩니다. 카드와 CD 세단이 가능하며 단단한 터치 조작부와 상태 표시 등으로 기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세단 시 55dB의 저소음으로 작동되며 대용량 파지암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